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나는 딸에게 꼭 보여주고 싶게 있었단다 함께 가자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주님을 종종종 쫓아갔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수많은 아름다운 집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집 같았는데요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여기 성도님들이 사는 집인가 봐요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들과 각양각색에 희양찬란한 재료로 지어진 이 집들이 너무나 예뻐요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주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때마다 또한 이웃을 조용히 표도 내지 않고 이렇게 구제하고 섬길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재료들로 지어진 집들이란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2층으로 올라가는 집을 보여주셨는데요 사랑하는 딸아 이게 바로 너의 집이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예수님 제 집도 있어요?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아파서 잠도 못 자고 힘들어 하면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마다 성도들을 돌아보며 교회와 주의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때마다 올라온 재료들로 이 집들이 지어졌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는 정말 공짜가 없네요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주님 사랑해요 하고 제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나라가 악의 세력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느라 목회자들이여 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깨어나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오히려 욕하고 자신들의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할 것을 반드시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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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